이제 대통령이 언급실을 가셨는데 언급실이 너무 깨끗하고 주변에 여러분들 설명하는 그런 의사분들하고 대통령만 있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틀 전 경기북부의 성모병원 을 방문한 경기의정부를 방문했는데 대통령이 언급실을 갔다 왔는데 왁작지껀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 걸음걸이가 좀 건들건들하더구먼 이렇게 처음 봤네요. 저는. 몇 분이 지적했대요. 대통령이 걸음 걸을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걷두구먼요. 건들건들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특별한 그런 걸이었거든요. 보시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언급실에 가보면 아마 평온해 보일 겁니다. 많은 환자들은 언급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언급실에 들어오면 대학병원 언급실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도 그렇죠. 저하고 비슷한 동년백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걸음을 저렇게 걷냐 그렇게. 옛날에 저희들은 클 때 그런 질책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걸음걸이란 이런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관심 있게 퍼져요. 그런데 그날 의정부는 특별히 대통령이 이렇게 걷두구먼요. 그래서 아주 우스웠습니다. 보시면 많은 환자들이 언급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언급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 보시면 선비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환자를 꽉꽉 채워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명한테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 환자를 다 버려야 되는 시기라서 아예 안 받는 게 오히려 환자가 더 안전하게 역설적입니다. 아마도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환자가 꽉꽉 채워졌다기보다도 제 판단에는 배후 진료과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국한에서 선별적으로 받고 그걸 넘어서서 환자를 받게 되면 일단 언급실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언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선별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가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한규 의원 말이 정확합니다. 다양한 배후과의 전공의가 적으면 그만큼 언급의학과에서 환자를 봐줄 인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언급실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돼서 운영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언급진로실의 치료역량은 언급의학과의 치료역량 곱하기 배후진료과의 치료역량 언급의학과의 치료역량이 50% 0.5 곱하기 배후과가 0.5 50% 0.5 곱하기 0.25 25% 돌아가는 겁니다. 25% 아주 잘 잡아서 지금 대한민국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언급의학과의 치료역량이 50% 배후진료과의 치료역량이 50%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0.25 25%입니다. 언급실 치료역량이 사태 이전에 비해서 25% 정도 잘해야 25% 정도 가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 시민입니다. 평소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북부 대표적인 권역외상센터라서 언급실 대기만 1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붐비는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 달 전부터 성모병원은 전공이 여파로 위급환자가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환자 빼고는 모두 2차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렇게 병상이 남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병상이 남아있는 이유는 정말 위급한 환자면 안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급한 환자 왜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배후 진료가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응급실 가동률 50% 배후 진료가 가동률 50% 곱하게 되면 25%가 여러분 지금 응급실 치료역량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했을 때 한가한 겁니다. 한가하고 싶어서 한가한 게 아니고 배후 진료가 여러분들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목결을 하는 목사입니다. 의료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의정부 성모병원 언급실은 환자로 미어 터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병실 침대가 비어 있다고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배후 진료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은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게 정부 관리들도 모두 다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만 해결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눈코 뜰 시에 없애야 되는 응급실이 평온을 찾은 모습입니다. 일단 응급실에 수용이 되면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무조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응급실에 환자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병원에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수, 공격과 수비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부터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뿐만 아니고 배후과의 전문의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를 더더욱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틀 전에 저는 큰형님을 보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저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는 거죠. 가끔이니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의 가동률이 잘해야 25%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럼 75%는 뭔가 화를 당했거나 아니면 겨우 연맹했거나 그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고집만 있고 생각이 없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의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완벽한 것은 없고 개선을 하더라도 장기 프렌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확 뒤집고 그러면 그 일을 진행하는 입장에서야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을 사는 국민들은 무척 힘듭니다. 자주 제가 강조하다시피 보수의 가장 중요한 등목 가운데 하나는 지적 겸손과 점진적 개선인 거죠. 그게 보수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어쨌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며칠 전에 방송됐던 mz세대 저희들도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mz세대가 일을 같이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을 참을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것을 이번에 의료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몰랐고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할지는 몰랐던 거죠. 여기 한 분께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료 분개 선동에 넘어간 우파드라 정신을 체리기 바란다. 지금 준 병원들의 호황을 누리며 2차 병원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언제까지 진실을 안 보고 선동질을 당할 것이냐. 눈을 악세서리로 달고 다니냐. 진실을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차 병원은 잘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증 위급 환자들은 2차에서 다룰 수가 없으니까 상급종합병원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중증질환자 위급질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의 한도 내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분은 자기 경험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죠. 본래 사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그게 인간의 전부고 환계를 뜻합니다. 관점 시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로 한국의 식자층 언론 정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의 은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본질 볼신 이런 게 들통난 것이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 세대와 이렇게 끔찍하게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대체 이들은 무엇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기억이 곧 현실인데 미래인데 그것이 형형화되어버린 것입니다. 최악이고 최선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관점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 드러나버린 거죠. 1960년에 기성세대 출신으로서 60년대 기성세대 출신으로서 완장을 찬 고위관리들이 미래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에 다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제력 공권력을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껏 시두를 쓰는 것도 다 본 거죠 이번에 다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국가에 대단히 중차대한 의로정책을 여러분들 입안하고 실행에 옮길 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지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지 그런 거 이번에 다 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발각이 됐을 때 그 문제점을 뭉개고 그냥 끝까지 완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이번에 본 거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한국의 뱃속을 다 본 거죠 권력층들의 뱃속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이해 당사자들인 전공이더라고 그다음에 젊은 의사 후보군들이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크게 실망할 게 없는 게 그게 본래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한국 수준이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 가지고 몸은 비대해졌지만 정신세계는 지극히 척박하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분은 좀 다르게 또 해석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자식을 안 키워봐서 그렇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니까 대학 재학 중인 이과문과 학생들까지 자퇴하고 의과대학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극성맞은 한국 어머니들을 모르셨나 봅니다 의사되면 생활을 보장하니 의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의사 삶이라는 것이 세월이 가면 점점 더 고단해질 건데 매년 시장에 5천 명씩 의사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어디다 여러분들 빨대를 대고 살아야 됩니까 건강보험에 줄을 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는 100만에서 500만 50만 50만 30만 23만 이제 10만 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 건강보험을 어떻게 유지할 겁니까 한국의 젊은 어머니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카이스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설공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잘 유망한 분야 공부하고 마치자마자 여러분들 미국의 이공대 박사학위 보내면 대부분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공대 출신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꽃을 피워보는 것도 괜찮은 거죠 너무나 고단한 길입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성에 따라서 의사가 잘 산다더라 그건 너무나 판단 차고인 거죠 그렇게 있던 거세지 이렇게 생각이 들리며 방금 내 몸은 못 가이드 나에게 두번째 입장도 못 가이드